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제16회 100원 희망불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비대면 콘서트에 이어 2년 만에 열려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올해는 서울본부 이사장 일면스님과 군종교구장 선일스님, 부산본부장 심선스님 등이 동참해 생명살림 100원 희망저금통삭기 등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과 홍법사 한나라교육재단 부설 독립소년소녀합창단, L&B싱어스 등이 출연한 공연과 한 해 동안 생명나눔의 현장에서 활동한 봉사자 가족경력, 환자지원 후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